상황볼 상사대양 김영아씨 네 제가 질문 하나 할테니 솔직하게 답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요즘 질의응답 바쁜 분들이 있는데요 이정일씨까지 질문이라뇨 네 그러니까 이 질문 받고 저도 잠깐 망설였거든요 아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 질문이군요 아유 그냥 가을 햇살 같은 우리 음악 들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기 대한민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뭔가요? 아 대한민국 하면은 그걸 왜 망설여요? 아리랑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아리랑 다음에 떠오르는 건 뭔가요? 아리랑 다음에는? 네 글쎄요 아 그러면 이정일씨는요? 저는요 대한민국은 아리랑이다 네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이다 아 네네 알겠네요 아 네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국가 브랜드 공모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한국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음악이냐 영상이냐 사진이냐 글이냐 디자인이냐 이렇게 다섯 개의 부문으로 응모해보자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네 영상으로 말할 건지 글로 할 건지 아니면은 사진이나 음악 디자인으로 할 건지 골라서 응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금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물론입니다 대통령상의 2천만원 국무총리상의 천만원 문화체육부 장관상 두 팀에게 각각 5백만원 그리고 치우수상 우수상의 줄줄이 200만원 100만원 상금이 걸린 네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공모 예청자 여러분도 한번 응모해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생각들 작품들이 모아져서 대한민국은 이것이다 자랑할 수 있게 말이죠 네 자 이 시간 첫 곡 들려드립니다 단과 진국명산을 박동진의 소리 장덕화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단과 진국명산을 박동진의 소리와 장덕화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예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너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환 부탁드립니다 강대랑 강대랑 뺏겨 그 자네는 벌써 상품권 싸게 파는데 정신줄을 놨구만 그것도 조심할 일이네 근데 초란이 뭐가 그렇게 좋아 우리 동네가 말이야 관광명소가 된거 알고 있지 어머어머어머 먹자 골목도 생기고 요새는 외국인들로 자주 찾아온다면서 어제는 내가 깽과리로 들고 나섰지 오 초란이 풍물패가 떴구만 아니 그래 어떻게 놀았는데 아 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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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 이렇게 치고 놀아보는데 눈 가고 곧 큰 여성이 뭘 달라고 하는 거야 그 외국 관광객이 관심을 보였구만 그래 뭘 달라고 하든가 깽과리를 달라지 뭔가 아 그래 그냥 아 일났구나 싶었는데 그 파란 눈의 아줌마가 깽과리를 두들기는데 영락없이 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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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 우리 장단을 맞추더라 아 그래 상세자리를 뺏겼단 말인가 그 외국 여성 손뼉치면서 구경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장단을 세우고 있었지 뭔가 하만투면 상세짜리 뺏길 뻔했네 아니 그렇다면 내가 가서 놀아줘야겠구만 이 소리 따라 부르게 그래 그래 어디 저 단돈 1달러라도 나오나 보세나 아우 워버스 관광객님들 헤헤 아시구 아 근데 이왕이면 맛있는 여시라도 좀 나눠주면서 불러봐 이렇게 말이야 어떻게 여보시오 미세셀런 이 소리도 불러줘서 어헤아 미세셀런 말 들어요 네 부안농학 중에서 부퍼 춤가락을 나금추의 여러분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이증일씨 가을 축제 마당에서 해외 관광객이 즉석에서 꽹 가르치는 모습 보셨죠? 네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또 해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소리도 친구 삼겠죠? 물론이죠. 이렇게 유명 관광지에서 전통문화 한마당을 보여주는 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 외국 관광객들도 우리 거 따라서 박자도 맞춰보고 노래도 멋있게 불러보겠죠? 물론입니다. 자, 문자 소개할게요. 1631님, 새싹님이신데요. 소리해 주신 김에 농부가 들려주세요. 얼쑤. 상암골 상사디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려드리죠. 바로 되죠, 저희는. 네네. 자, 남도민여 농부가를 정상희의 소리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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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오늘은 고려 이승인이 추석달에 하소연하는 고사입니다. 네, 고려말 문신이었던 이승인 추석달에 어떤 사연을 띄워보냈는지 알아볼까요? 네네, 1475년 그해 추석은 우왕이 왕에 올라선 원년이었죠. 그때 도원은 정도전 권근등과 함께 원나라 사신을 물리쳐라. 중국 대륙은 앞으로 명나라 시대가 될 것이다. 명나라와 국교를 터야한다 주장했던 거죠. 네, 하지만 원나라와 손을 잡고 있던 이인임 일파가 이승인을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승인의 고향이기도 했던 경상북도 성주 땅으로 귀향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이승인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네. 그해 9월 추석달을 보며 이승인은 옥황상제에게 편지를 썼고요. 추석달을 향해 옥황상제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비장한 각오를 한 그 해에 이승인의 나이는 그럼 몇 살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29이었죠. 젊은 이승인은 흔들리는 고려의 미래를 위해 신흥제국 명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 목숨을 걸고 나섰다가 귀향 갔던 추석날 그가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어떤 하소연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추석날 올려다본 저 하늘에 장어말사 옥황상제 궁궐이요.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 무릎 꿇고 한 말씀 올리렵니다. 갓난의 보자기를 벗으면서부터 언행은 옛사람을 본받고 목숨 바쳐 사랑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네, 그 대목은 이승인이 29의 젊은 나이지만 갓난의 보자기 벗어던진 이후부터 살신성인 뜻이 있었다는 걸 밝힌 구절이죠. 사실은 이승인은 어릴 적부터 신동으로 소문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곧게 살아온 자신이라는 걸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하소연하는 구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상제에게 드러낸 뜻은 무슨 말이었는지 돌아봐야 되겠네요. 네, 오직 나라의 장래 생각에 충정을 다했건만 학문은 비뚤어지고 아부할 줄 안 아는 자들이 달려들어 나를 마치 도마 위에 고기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들이 나라를 망칠 터인데 이 몸이야 만 번 죽어도 후회할 게 없지만 제 한 생각 옳다는 걸 어찌 알려야 합니까? 네, 흔들리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해서 목숨을 걸고 나섰던 이승인. 원나라 시대는 갔다. 명나라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헌데 이인이 밀파의 미움을 받아서 귀향을 가서 추석달을 봤군요. 네, 그렇죠. 이승인과 옥황상제가 죽어받았던 날도 있는데요. 이승인은 결국 옥황상제 춘거도 거절할 뜻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옥황상제 말까지 거절하겠다 하는 거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결심 아닌가요? 네, 그런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상제께서는 시대의 변통과 추위를 따라 둥글게 살거라 했지만 옥황상제 제 처음 뜻한 바를 고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고통 속에 한평생 맞힐 거냐 해도 따를까 합니다. 앞서간 인물들처럼 바른 길 따라 가겠노라 다짐합니다. 세상의 무지에 내 뜻을 몰라줘도 그 길을 가겠노라 할 바께요. 네, 그러니까 고려 우왕 원년 그해 추석날은 29일 이승인이 명나라 시대가 온다. 그 명나라와 손잡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 살고 싶으면 둥글게 살라는 옥황상제 춘거도 거절했던 이승인이죠. 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이승인 추석달 편지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에 상앙폴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문가 앞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과 중에서 추월 만정때목을 김수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음미해 봅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자, 자, 오늘 체험열차 저렴한 가격에 알뜰 쇼핑할 찬스. 네, 네. 쇼핑 손님들 다 타셨나요? 자, 그럼 알뜰 쇼핑열차 출발 탕탕. 어머, 기차에서도 쇼핑을 할 수 있다고요? 네네. 저렴한 가격 정말이에요? 아, 네. 신상품도 절반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자, 자, 가전 칸 보실까요? 아, 체험열차 자주 타야겠네요. 어머나, 저 세탁기 신제품인데 정말 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신상품 세탁기 틀림없죠? 자, 가격은 절반, 절반이죠? 근데요, 혹시 이거 모두 고장나서 반품된 거 맞죠? 과거 있는 거 맞네? 네, 과거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이해하면 이 세탁기 쓰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아, 네. 이해할 준비 되셨나요? 어떤 건데요? 이해해 볼게요. 아, 네. 이 세탁기는 빨래를 하다가 한두 번 딸꾹질을 합니다. 윙윙 딸꾹. 아우, 그건 치명적인 고장이잖아요. 아, 아니죠. 딱 3초간 딸꾹질하고 빨래는 잘해줍니다. 아, 그러다가 6초간 딸꾹, 15초간 딸꾹, 딸딸꾹 하면 어떡하라고요? 어머, 어머, 가만, 가만. 여기 이 냉장고, 이 가격에 판다고요? 아, 많이 놀라셨군요. 우리 체육열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알뜰 가격이죠. 얘도 어디가 불편한가요? 아, 네. 이 모델 신상품인 거 아시죠? 네. 딱 한 가지만 봐주시면 10년 보장해드립니다. 봐줄 수 있나요? 10년 보장해준다? 네, 네. 근데 어디가 불편한데요? 네, 이 상품은요. 하루에 두 번 정도 하품을 하거든요. 예? 하품하는 냉장고라니요? 아니, 어떻게 하는데요?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근데 하루 두 차례 이렇게 잠깐 전기가 하품하는 정도 나왔다 들어오거든요. 자, 자, 그거 말고는 아주 완벽합니다. 아, 결국 삐끗 못난이 냉장고잖아요. 만약에요. 얘가 기분이 안 좋은 날 하품 길게 하고 그냥 잠자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루 딱 두 번인데요. 그것만 봐주시면 반토막 가격에 10년. 됐네요. 못난이 상품 체험칸이잖아요. 아, 네. 잠깐요. 이건 강력 추천 상품인데요. 자, 자, 이 신차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됐네요. 그 새 차가 고속도로에서 딸꾹질하고 하품하면 어쩌라고요? 아이고, 딸꾹질 하품 안 해요. 가끔 저절로 빵빵 하는 거 빼고 완벽해요. 자, 자, 마음에 안 드나요? 자, 그럼 열차 다음 역 저렴한 C급 상품 역으로 오라이! 네, 상한골 상사대 1부 끝곡으로 경기미녀 노래까락을 김혜란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약간의 흠이 있는데 가격은 절반 정도나 싼 가전제품이라든지 과일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주위에 흔히 보는데요. 요즘 인터넷에서 눈길 끄는 못난이 상품들 그리고 B급 상품들이 은근히 관심을 끌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사면 괜찮은데 이것도 운이 없으면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버튼 번지르르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때는 반품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거 잘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들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 저녁 시간에는 마트에 과일이나 채소들이 아주 상당히 절반 가격이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시간도 지나고 하니까. 가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모델하우스 같은 데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절반까지는 아니래도 한 15%, 20% 정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가져다가 좀 이상한 데는 좀 고쳐서 색깔만 잘 칠하면 아주 새 상품하고 똑같습니다. 품집을 보니까 아주 그냥 이만큼 약간의 이렇게 긁혔다든지 움직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하자는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죠. 가격도 아주 적당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시게 말이요. 좀 오래된 집이지만 방값 전셋집 나와 있으면 말이요. 지가 이사를 가야 할 테니까 꼭 좀 얘기 좀 해 주셔요. 그런 건 우리가 조금 손 보면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민족의 노래 아리랑 오랜 세월 우리의 고된 삶을 따뜻하게 다독여준 민족의 노래 아리랑 오랜 세월 우리의 고된 삶을 따뜻하게 다독여준 민족의 노래 아리랑 대구촌의 한과흥으로 풀어내는 제4회 광주 아리랑 축전 랑데뷰 아리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1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광주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부각인 오정혜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 공연에서는 오정혜, 최윤형, 김은희가 부르는 전통의 아리랑과 김영호, 니라노란다, 고구려 밴드가 노래하는 현대의 아리랑까지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광주 국악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이번 공연은 아리랑 신명으로 통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아리랑이 만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광주 아리랑 축전에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아리랑 신명으로 통하다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름어지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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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주세요.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광복 70주년과 한일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시회와 강연을 개최합니다. 조선도공 400년의 명맥 기획특별전이 9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유재란 당시 일본에 납치된 이래 400여 년 동안 정체성을 지켜온 심수관 가문의 작품 총 60여 점을 선보이고 일본의 뿌리 내린 조선 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강연도 마련됩니다. 독립기념관이 독도학교 가족 캠프에 참여할 국가유공자 가족을 모집합니다. 이번 독도야 놀자 캠프는 10월 3일과 4일 독립기념관 밝은 놀이관 독도교실과 전시관 등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우리 역사에 대해 배우고 독도의 자연과 역사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은 9월 17일까지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조선시대 회화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됩니다. 2015 겸재 함께 공부하기 심화특별강좌 조선시대 회화 감상과 재화시 익기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겸재정선미술관 3층 다목적실 등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고연희 강사가 기이한 동물의 세계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전화 02-2659-2206번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 수원박물관이 전통건축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13기 수원박물관대학 집 생각과 꿈을 담다가 10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에는 대학교 교수와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선시대 관화와 서당, 사찰, 궁궐 등 과거 건축물에 대한 강의를 펼칩니다. 참가 희망자는 수원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963년 창단 이래 전통음악의 발전에 앞장서온 작곡가 단체 신학회가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신학회 제37회 정기연주회 위안부 할머니 울지 마세요가 10월 15일 오후 7시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무대에 오릅니다. 신학회는 이번 공연에서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회복을 위한 새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의지를 담은 무대를 꾸밉니다. 공연 문의는 휴대전화 010-3368-4348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술창작소 2음의 창작연희극이 세종특별자치실을 찾아갑니다.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의 해설이 있는 금요예술무대 도란도란의 9월 18일 오후 7시 무대에 예술창작소 2음의 뚜가뚜가 말투가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영감과 할머니 말투기를 찾는 내용을 풍물판국과 마당극, 전통연희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전화공사자 301-3523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차세대 예인들이 펼치는 무대가 진행됩니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의 전통음악연주회가 9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국악원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공연은 나경춘을 시작으로 유초신지곡 중 상령산,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등이 이어지고 설정구 합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초대로 진행되고 문의는 휴대전화 010-4074-1721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 산철학의 자연 속에서 가을밤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제10회 화음음악제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6시 전라남도 구례군 화음사에서 열립니다. 심금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음악제에는 한국의 음악가 한승석과 정재일, 작곡가 나효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토마스 슐츠, 타악연주자 타카다 미도리 등 국내외 거장들이 나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연은 전석초대로 진행되고 자세한 내용은 화음음악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9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쑥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남도 강진군에 새로 들어설 세계 모란원과 영랑 추모원을 찾아볼까요? 네 앞으로 강진군에선 세계 각국의 모란을 1년 내내 볼 수 있게 된다죠. 그렇습니다. 시인 김영랑의 고장이기도 한 강진이잖아요. 영랑 김윤식의 모란을 노래한 시가 전해오는 그 강진에 세계 모란원이 조성된다 그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봄이 아니래도 여름 가을 겨울철에도 강진에는 모란이 피어 있을 테니까요. 자 잠시 그 김영랑의 그 시 한 구절 의미해 볼까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볼까요? 좋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네 네 모란을 노래한 그 영랑의 생가가 있는 그 강진군에선 김영랑 사연가 뒤편에다 세계 모란 공원을 조성해서 각국의 모란꽃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래서 9월 말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4월이면 강진의 영랑생가 뒤편에 세계 모란 공원이 새롭게 조성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강진군의 세계 모란 공원은 지구촌 각국의 모란을 테마로 하는 그 문학 공원이 될 텐데요. 네 기존에 보은산 도시공원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친환경 생태 문학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진군은 사계절 모란을 감상할 수 있는 유리원실도 만들고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모란꽃을 만나볼 수 있는 세계 모란원도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서정신 영랑 김윤식 선생을 추모하는 영랑추모원도 조성하고요. 네 네. 또 그 주변 약스토물을 이용한 생태 연못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자도 새로 세울 것이라니까 멋진 휴식터가 되겠죠. 아유 그럼요. 그리고 강진 보은산의 황토끼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 치유의 숲 산책로에 영랑의 시위를 감상하면서 오가는 길도 조성될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강진의 모란공원 유리원실은 농업기술센터 전문기술을 통해 추진될 텐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모란꽃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하나뿐인 명소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영랑시인의 모란이 있는 강진. 사계절 모란꽃을 피게 해서 강진의 문화와 자연 관광 자원을 연계한 남도답사 일본지로 도역하겠다는 전라남도 강진의 세계 모란원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단과 사철가를 조상현의 소리로 띄워드립니다. 네 단과 사철가를 조상현의 소리로 전해드렸는데요. 5717님께서 문자 주시면서 청하셨던 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58세 남성입니다. 집사람은 유럽 여행 보내고 혼자 있습니다. 사철가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아주 그냥 혼자서 여유자작 이렇게 즐기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안골 풍요극장 오늘은 황순전 이야기 가운데 태평관에서 큰소리치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난향이와 황순이 만나는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전에 황순이란 사람이 있었으니 어찌나 입담이 좋던지 황순이랑 잠시 앉아 얘기하다 보면 그냥 빠져들게 됐으니 그 황순이가 한성에서 알아준다는 난향에게 은근히 마음이 있어 찾아갔는데 황나리께서 웬일입니까? 아이고 태평관에 나왔으면 밥값을 해야지. 청나라 사신들 접대라고 하면서 수작을 못하니 그게 무슨 접반사야? 봉반사지? 태평관 가셨나 보네. 그 담장 너무 무슨 구경을 했는데 그리 열을 내십니까? 아 이보시게 나냥이. 태평관이 뭔가? 자네가 태평관 출입 안 해봤나? 중국 사신들 먹고 자고 놀고 삼고택 아닙니까? 뭐하나? 아니 자네 지금 삼고택이라 했나? 틀렸습니까? 중국 사신들 먹고 자고 놀고 가는 무학지 아래 거기가 삼고택이지. 그럼 사고택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나냥이 나냥이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사신들 먹고 자고 놀고 거기다 하나 더 추고가 있지. 추고라니요? 아니 황나리. 추고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놀고에 추고가 빠지면 되나? 흥이라서 춤추고 시를 써라 시추고 풍악을 두루 다 갖추고 명주술도 갖추고 기생도. 그만하시지요 황나리. 아니 태평관에서 무슨 봉변을 당하고 여기 와서 이러십니까? 매야 봉변이라니? 아 천하의 황순이를 누가 봉변을 줘? 아 그 태평관 그 하마연이 있잖아. 마을리 땅 달려와 마을에서 내렸으니 말내림 잔치라는 게 있어야겠지요. 전에 이 사람도 하마연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렇지. 우리 나냥이 그 치맛자락 한 번 훔치고 일어서면 화가는 그림치고 서생은 글을 치고 악사는 장구치고 정승판소는 손뼉치고 가관이었지. 아니 글쎄 태평관에선 무슨 꼴을 당했는데 이러십니까? 차를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서로 양손으로 들어 올리고 차를 마시고 말이지. 총나라 사신을 보니까 차 맛이 좋았던 모양이야. 그래 툭 던지는 말을 못 알아들어 보고. 그러면 황나리는 그 말을 알아들었단 말입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이 묘향이 무엇인고? 그 소린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 사신이 붓을 가져오라더니 그냥 썩 알겨. 아이고 근데 나도 처음 보는 초소도구만. 아유 태평관 담장 근처도 못 오게 했을 텐데 거짓말 좀 그만하시구려. 내가 뭐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누군가? 무가 무의 황순일세. 황순일 누가 막어? 조선팔도의 황순이 막을 사람 없어. 그래서 군사들이 빙 둘러싸고 지키는 태평관 담장에 올라가기로도 했다는 말입니까? 글쎄 그것들 그 옆전 두억에만 주면 그냥 끼워준다니까. 아이고 답답해. 차를 마시고 이 묘향이 무엇인고 물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고 붓으로 써줘도 못 알아들어. 아니 설마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 했다는 겁니까? 그랬으면 지금 한양 옥에 갇혀있을 텐데. 아 차양이 그리 좋다고 하면 바로 우린 사계절이 이 오묘한 향 속에 산답니다. 그래 내가 사계절 오묘한 향 속에 산다고 노래를 해줬지. 아주 접반사로 나섰군요. 아니 그런 소란을 피웠으니 온전치 못했을 텐데. 아니 그냥 호절들이 말이야 육모 방향에 휘두르면서 달려드는데 두 번 얻어맞다 그냥 나 죽는다 싶을 때 접반사가 있지. 척하니 알아듣고 응답을 하더니 날 풀어주라는 거야. 야야 여기 좀 봐봐. 이 얻어맞은 이 자국 좀 보라고. 그냥 멍이 시퍼러잖아. 아이고 설치지나 말든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든가. 이보셔요 황나리. 태평관에서 얻어맞고 온 거 자랑하러 오셨습니까? 내가 말이지 이정승택 배를 따다주면 자네가 어쩔 건가? 예? 이정승택 배는 주상전화만 드신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내가 따다줄 거지니 내 말을 들어주라는 거네. 자 어떤가? 태평관에서 얻어맞고 정신줄 놓으셨습니까? 아니 이정승택 배라니요? 네 이경섭 작곡의 방황을 KBS 국악관연학단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폭류국장 황순전 얘기 중에 태평관에서 큰소리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네 허풍쟁이 같은 황순이 등장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 말을 오래 듣고 있으면 이게 슬슬 빠져들게도 생겼네요. 네네 근데 나냥이를 좋아했던 황순인데요. 근데 나냥이는 또 떨떠름하게 허풍쟁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승택 꿀배를 따다주겠다. 불쑥 나서니까 나냥이가 깜짝 놀래는 대목이죠. 네 그렇죠. 과연 허풍쟁이 황순이가 이정승택 꿀배를 무슨 재주로 따다가 나냥이한테 줄 건지 내일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끌 가락길. 오늘은요. 서도시창 관산 육마입니다. 네네 가을로 가는 이때에 들어보는 관산 육마는 다른 계절에 들어보는 관산 육마와 가뭄이 다르죠. 네 석북 신광수가 영조 때 과거시로지요. 그 당시 가객들 입에서 널리 애창해 불렀던 노래다. 네네. 그 정도는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을에 걸맞는 노래다. 그건 관산에 주는 가을과 겨울철 수심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이고 제목부터 풀어나가면 어느 시간에 감상해 보겠습니까. 그런가요? 근데요 관산의 가을 수심이 깊다는 말 그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관산의 가을 수심이 깊다니요. 그러니까 예전엔 가을이 되면 북방족들이 천고마비 살찐 말을 타고 북방이 요새 관문인 관산을 넘어올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네 천고마비 가을에 살찐 말을 타고 북방 관문을 넘어오는 무리들. 네네 우리 역사에 가을이면 그 걱정 불안 수심이 그칠 날이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산 육마는 가을이다. 북쪽 관문을 넘어오는 말들을 조심하자. 아니면 우린 동서남북 헤어져 부를 것이다. 네 관산 육마에 그런 외침 소리가 들어 있더라는 말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천고마비 딱 지금과 같은 때를 독서합시다. 책 읽기 좋은 천고마비네요. 한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니까 천고마비 소리 그냥 하죠. 예전엔 천고마비 그럼 경계의 눈초리로 가을 하늘 북쪽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산 육마 밑바닥엔 바로 그런 불안과 수심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해설문에 보면 석복 신광수가 이 관산 육마를 당나라 시인 두보의 등 악양루를 염두에 두고 지었다고 하던데요. 네네 두보가 만년에 그 악양류에 올라가서 노래한 그 구절 속에 관산의 북쪽엔 전란이 끊이질 않으니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노라. 바로 거기에 나오는 육마 관산을 뒤집어서 관산 육마로 썼던 거군요. 네네네. 이 가을에 무슨 이별입니까? 이런 사연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이런 구절 말이죠. 풍진 속에 온 우이 눈물조차 말이려 하는데 세상 번임네들 편지 한 장 없다니. 네네. 물론 시창 관산 육마에도 북방의 근심이 언제 그칠까. 북방의 전쟁은 어느 날에나 조용해지려나 이런 근심도 있고요. 그런 풍진 속에 생이별해야 하는 형제들과 친구들 눈물마저 말라야 하는가. 그렇다면 가을이 듣는 관산 육마는 싸움을 그친 맑은 하늘 고요한 강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별 없이 만나는 그런 가을이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머니 깃들어 있는 관산 육마. 저 맑은 가을 하늘 보면서 여유롭게 들어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하는 거고요. 네. 들어보죠. 네. 좋죠. 시창 관산 육마를 김정현의 소리로 들어봅니다. 억수나이! 억수나이! 우덜도 행복마을 소리 들어야 할 것 아니요. 그랑께 손봐야 할 집들도 미리 점검이 있어 수리도 해야 하고. 글씨게 복천이 삼촌. 예. 행복마을 행복마을 하는데 행복이 뭐라요? 응? 응. 글씨게 그야. 그랑께 그. 아니 그저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요. 아 글씨. 마을 사람들이 워치게 하면은 행복하냐고. 아야 그런게 우덜 마을 잘 살고 넘들이 와서 살고 싶다고 하면 고것이 행복마을 이제 뭣이다냐. 응. 그려서 집 고치고 또랑 고치고 길 내고 뒷산에 산책길 내자 그거요? 그려. 그려. 아이고. 이왕에 하는 쯤에 악어들 공포빵은 어짤라요? 악어들도 행복해야 할 거 아니요? 아이고매. 아이고매. 그려 그려. 듣고 본게 그 악어들 공포빵도 마련해야 없구만 그려. 이 맞어. 응 그라고 점순이 언니 추석 때 아기를 낳을지 추석은 넘길지. 시방 그냥 걱정이 태산인디. 복처의 삼촌. 응? 그 아기는 누가 받는다요? 삼촌이 받았날 자신 있소? 와봐 와봐. 몇 말을 그라고요. 병원 가야 돼. 아 음내도 없는 산부인과. 아이고 도렛병원이 여기서 얼마나 먼지. 그런 생각도 못하면서 뭣이요? 아이고 행복소리 꺼내들 말란 말이요. 아야야 억수나 참말로 걱정이다. 그 점순이 추석 명절 전에 아기를 낳든가 추석 새고 낳든가 해야 할 것인디. 그래 그래 시방 나가 보건소에 알아볼란다. 저 그라고 난 말이요. 이번 가을일 끝나면은 장구라도 배우고 잡픈디. 복처의 삼촌 장구 칠 줄 아유. 아야야 시방 나가 장구 채놓은지가 십수년인지 뭔 장구 소리인겨. 아이고 장구 칠 줄도 모르면서 행복마을이라구라.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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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식이 저기 저 봉알매 있자녀. 이제 가을일 끝내고 봉알매한테 배우면 되자녀. 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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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봉알매 그 어디서 배운 장구인 줄 아시오. 그냥 유행과 따라서 이 쿵딱 쿵딱 쿵따다쿵따. 아이고 거기서 쌍진풀이 장단이 덩덩궁이 장단이 나오겠냐고. 아야야야 억순아 네 말을 들어본 게 그 행복마을에 그 장구도 들어가야 헐랑갑다. 내는 그냥 집 꽂히고 산책길 내고 그 어르신들 따뜻하게 해드리면서 마을에 일거리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야 누가 저 저 봉알매 소리여. 아이고 뭐 행복이 워전다고야 날 따라 불러봐 이파르헌 청춘에 해 정춘이 여부서 마봉자 따라와봐 행복이 여부도 있자. 야야야야 복천아 옥순아 아 어딜가냐 아이고 니들이 행복을 알아. 네 경기 미녀 청춘과 그리고 창부 타령을 전숙이의 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억순이 동네도 행복마을 만들자 소리군요. 그러니까 주택도 선도고 환경도 살리고 그리고 어르신네들 일거리도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가을일 끝내고 억순이는 장구를 배우고 싶다잖아요. 좋죠. 미녀나 장구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봉알매의 그 쿵 따닥 쿵 짝 그 장단은 말고요. 진짜 우리 굿거리 자진머리 장단 배울 수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유지숙의 소리로 추건경 띄웁니다. 네 추건경을 유지숙의 소리로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9749님께서 두 분 수고 많으셔요. 경복궁 탈영 될까에 시간이 족박했어에 이렇게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안 되고요. 다음에. 다음 시간을 한 번 기약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상한권 상가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